몽골여행 몽골여행 아항 테를지에서 1박 2일 어지러워요 겨우 아침에 세수하고 쭉 뒤에 보이는 곳이 우리가 숙박했던 곳 여행히 카카 날씨가 너무 좋았던 테레디움 날씨가 너무 좋았던 테레디움 테레디움 날씨가 너무 좋았다 날씨가 너무 좋았던 테레디움 어 여기 골프장도 있어요. 진짜 근데? 해면서 골프장. 엄청 사사하고 있어요. 이제 골프장에 도착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